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2월 첫째 주 베스트 10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 RC 자동차 28대 1의 크기의 컨트롤이 가능한 RC 자동차입니다. 3가지 디자인이 있으며 트럭 모양은 LED 서치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km 속도의 스피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쉐시 디자인으로 트랙이나 오프로드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400mAh 배터리로 시리즈별로 약 18분에서 20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위 샤오미 가습기 사용하는 곳에 따라 3단계로 분무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의 뚜껑이 상단에 있어 간편하게 물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의 용량은 4L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가 제거되거나 물이 없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합니다. 8위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간편하게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한 20개의 값을 저장합니다. 46시 80, 100m를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오차범위는 ±2mm입니다. 측정기의 수평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7위 전동 칫솔 강력한 초음파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분당 3안의 진동을 사용합니다. 치아 사이와 잇몸 라인을 따라 깊숙이 부드럽고 효과적인 세척을 제공합니다. 5가지 모드로 양치 습관이나 치아 상태에 따라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X7 등급 방수 디자인으로 안전하게 물 세척이 가능합니다. 칫솔모의 파란색 표시기 강모를 통해 칫솔모를 교체하도록 사용자가 알 수 있습니다. 6위 반려견 패딩 겨울철 반려견 산책 시 체온 유지를 도울 수 있는 반려견용 패딩입니다. 7가지 색상과 7가지 사이즈로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등 부위에 고리가 있어 별도의 몸줄이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견종 반려견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5위 미니 시거잭 충전기 크기는 작지만 최대 30W 충전 속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거잭 충전기입니다. USB 포트 2개나 USB 포트 1개, PD 포트 1개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트 내부에 LED가 장착되어 있어 밤에도 케이블 단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열에 강한 난연성 PC가 사용되었습니다. 4위 모션 센서 LED 조명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설치해 야간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션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움직임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8가지 사이즈가 있어 사용하는 곳에 따라 사이즈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건전지, USB 충전식 두 종류의 전원 방식이 있습니다. 모션 센서는 120도 각도와 약 3m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3위 갤럭시 워치 스트랩 갤럭시 워치, 어메이지 핏, 화웨이 워치에 장착할 수 있는 스트랩입니다. 여성용 모델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대1 교체식 밴드로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색상이 있으며 호환이 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위 아이폰 범퍼 케이스 아이폰 6부터 아이폰 13 모델까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레트로 색상의 케이스로 후면과 측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측면 버튼은 포인트 색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과 측면은 TPU 미끄럼 방지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1위 양면 접착거리 거치하고 싶은 제품에 부착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보호필름 제거 후 누구나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해 사용 후 다시 고정할 수 있습니다. 후크와 빗자루 등을 거치할 수 있는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0개 세트이며 5개 세트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